자, 잠깐만요. 밖에서 뛰어들어오는 것도 좋은데요. 어머니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어머니. 저거 뭐야? 저기 조그맣게 하자. 여기요. 여기요. 피자 못 봤어. 잠시만요.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. 오다가 주웠습니다. 나 데리러 왔어? 다시 오다가 주웠어요. 너도 안 먹어? 또 먹어? 다 없는 것 같아. 저한테는 간이 아주 딱. 물티슈, 내가 물티슈. 나 콧물이 안 안 나왔다. 물티슈 빨리 줘. 물티슈 빨리 줘. 물티슈 빨리 줘. 물티슈 빨리 줘. 한글자막 by 한효정